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아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없으면 굳이 랭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진짜 성격 다 보니 아 근데 나도 그거 버렸어 버린지 오래야 그래서 나도 저도 상관없어 음.. 난 지면 상관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랭들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? 튕겨요 이거 근데 북미에서 아예 랭들을 못하게 막은 거 같아 이번에 아 걔 많네 안 돼 만든 이거 그냥 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서랭치고 놔 그래야겠다 그러면 뚜렝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? 랭게임 하자 가봅시다 왜 랭크를 안 하지? 진짜 그게 아주 더러운 꼴의 정석인데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? 방금 정답을 얘기했네 근데 그게 맛있잖아 아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없으면 굳이 랭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진짜 성격 다 보니 아 근데 나도 그거 버렸어 버린지 오래야 그래서 나도 저도 상관없어 음.. 난 지면 상관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굴드만 찍자 아 오케이 힘은 내볼게 으우 이야 열심히는 해볼게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소나 할 거지? 응 뭐야 왜 그래 깜찍이 공주처럼 대답하네 그냥 으응 근데 원딜 뭐 해? 나 다 할 수 있어 나 소나 하고 싶은데 아 그럼 소나 세라피도 하자 아 싫어 그런 거 하지마 제발 오 요즘 1티어야 우피야 우피 아니 요즘 진짜 비원딜 메타야 베이가 막 이런게 요건 탑이야 요즘 그래 알았어 믿어볼게 아니 그 소나 할 거야? 소나 할 거면 진짜 세라핀 하고 해보자 그래 내가 맞출게 그러면 가보자고 근데 이거 단식 메타가 뭐야? 그냥 너도 미니언을 안 먹어? 아니 나 먹을 건데? 왜 누가 누가 그래? 아니 아까 세라핀 소나가 1티어다 뭐 단식 메타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누가? 아 세라핀 소나가 1티어는 아니고? 약간 세라핀 같은 원딜이 유행이다 아 거품 근데 캣탈 몰아가 나네? 그러게 우리 어떡하지? 고통 당할게 뻔히 보이는구만 잘해보자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으악 한 말 깜짝이야 어?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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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살았다 와 대박 으악 풀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? 아 좀 아슬아슬했어 근데 아 근데 무빙 되게 잘했다 우리 점멸 받았다고 껍주네? 킬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됐어 맞아 뒤져 뒤져요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선생님 아우 시가 공개 각각 으악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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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은데? 아 전멸 많이 있었으면 잡는데 아 어 나이스 이거지 좋아 좋아 아 좋아 세라벤 좋지? 응 깜찍이 공주네 가자 왔다 왔다 너 버리고 감 수고 괜찮아 아 까비 으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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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뭐 잡고 싶은데 라인 못 박게 해야지 코코리 빙 못 박고 빙 못 박았대요 하하하하 미니언 다 타지요? 응? 아니야 너는 결혼 생각 없어? 난 결혼 생각 있지 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하하하하 결혼하고 싶다고 죽을 거 같지? 와 토클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 걔 다 빠졌어 아 너무 좋은데? 하하하하 친구야 하하하하 아 나이스 토클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이게 컨트롤 하고 있을 때 말이 안 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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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임 좀 너무 좋고요 아 나 잘하는데? 무빙도 좋고 댄스도 좋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팀 차이란 말입니다 어 근데 왜 실버지? 이해를 못하겠는데?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? 나 이상형? 좀 재밌는 사람 음 내 와이프랑 이상형이 비슷하구만 어? 와이프 힙합님도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 말을 했을 때 잘 통하고 잘 웃는 사람? 아 근데 중요한 거 같아 그게 맞아 근데 여자들 대부분이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이더라고 저는 맞아 정거리에 같이 올 수도 있고 어 이거 조심해야겠다 절대 무리하지 마 형 어 지금 미드 있다 이럴 때 빠르게 딜죠? 맞고? 이거고 나이스 와 아 잘하는데? 내가? 아 근데 맞긴 해 나 되게 잘하는데 궁 맵었어요 전멸 점화 다 있어요 모르가나 노봉이네 바로 그냥 박아버릴까? 육랩인데? 박아도 돼 네 그러네 안녕하세요 게이트리님 반갑습니다 아하 아 이거 원딜이 너무 잘하니까 진짜 편하다 아니 진짜 이게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 나 진짜 원딜이 너무 그지 같은 놈들만 만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상적인 원딜이 없어 그리고 바텀은 듀오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아 난 주호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솔로로 하고 이제 원딜이랑 개판 싸우고 맨날 그랬거든 그럼 원딜 조금만 자기 지가 실수했으면은 바로 소프타트 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한 판만 더 할까? 오케이 이거 먼저 하고싶네 아이 나이스 어 이거 최악이었다 이러면 난 신경쓰지 말고 딜 넣어 나이스 나이스 어 덕분에 적었다 이게 평소에 다른 사람이랑 듀얼을 했잖아요 원딜 바로 도망갑니다 이거 킬각을 못 봐요 아이 그럼 집에 가자 필요도 없는 오케이 에잇 다 쳐지는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아 또 티문이 이렇게 괜찮아요 바텀 게임이라고 했어 우리는 진짜 죽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응 쟤드랑 싸이리라 와 야 이 개새 끼워 나이스 아직 한 발 넘었다 그대로 도망갑니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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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것이 듀랭의 힘인가 말투 완전 초진 같네 너 방어 막 할 때 잠깐만 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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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괜찮아 힐 써줄게 아주 좋아요 어 이거 다이브다 우리 궁 있잖아 힐까? 나 궁 없어 텔 타졌다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니야 아니야 텔 타지 텔 살려줘 와 와 와 나도 못 들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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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게 안 낫네 와 아 어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내가 너무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이제 미드 가야겠다 어 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살려주세요 어 와 이거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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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쿨났다 아이고 이거 쿨났다 아이고 이거 쿨났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수고하세요 와 저걸 뺐네 튀어 튀어 뺐네 내가 지켜줄게 어 좋아 이거 왜 안 지피냐 여기 분명히 와드를 내가 봤는데 쟤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마쇼 이거 될까?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은데 이게 되네 안 돼 이레리 진짜 개사기 챔인 건 맞다 진짜 인정 그냥 쳤다 쳤으면 해야돼 아 나 쟤들 진짜 개무서운데 와 나이스공 이거야 바로 이거야 아 저한테 날리세요 어 내가 잡았네 아 개새끼 이거 안 죽는 거 봐 와 야 이레르 진짜 개사기 챔인 맞다 와 저걸 먹여버리네 그냥 와 미쳤다 미쳤다 내가 앞으로는 안 돌면 허 하하하하 방금 뭔 소리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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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sel 어디 가세요 모노님 어디 가세요 모노님 해주세요 살려줬어! 아 까비 아 진짜 간말이 차였다 아 진짜 아 넥서스 터지는 모습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빨렸다 아 너무 재미있었다 너 빠르게 다들 사진 이쁘게 잘 찍혔네 굿이요 나 실버 3이래. 배치.. 아니네. 배치 2번.. 2번이구나. 그러면은 뭐 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. 다 이기면. 그럴디도.. 와.. 세라핀 딜량 2위네. 미쳤다. 한 번 더 고? 응 고고. 좋아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이건.. 아니 이건.. 이건.. 부처님이 와도 나 못 구해줘가! 응.. 연락처까지.. 진짜 진짜enti.. 리.. twitter.. 맘에..